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이날 이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예배의 제목이 이날 이후로입니다 이날, 이날이란 것은 과연 어떤 날을 말하고 있을까요?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영적 성취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단순히 기름을 부은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의 시간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령이 다윗을 사로잡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이란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와 날과 때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골롯에서 4장 5절에도 보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잘 쓰자 이 뜻 정도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이 성경의 원뜻은 뭐냐면 기회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낀다는 원뜻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최고의 응답으로 삼는 그럼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 가정에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건들 실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회라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신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때가 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사단은 우리를 헛된 곳에 틀린 곳에 시간을 낭비하도록 잘못된 곳에 집착하고 응매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의 기회를 놓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의 시간표 우리 랩몬트들의 부서의 여름 수련회를 비롯해서 우리 WRC 그리고 여름 휴가 등 여름의 시간표들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후반기의 시작이 남아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힘겨운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후반기의 새로운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단순히 기름을 붓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빼앗긴 언약계를 되찾아오고 그 언약계를 모실 성견을 준비하는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은 심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한 확실한 자신만의 CBDIP로 붙잡고 이날 이후로 다윗은 이 언약을 가지고 24시, 25시 영혼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단순히 뜨거워지고 단순히 성룡 충만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윗은 언약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구체적인 언약 즉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정확히 붙잡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지 그 정확한 내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회복의 시작은 바로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분명히 붙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냥 파이팅을 외치면서 자신만의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성취되게 된다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붙잡는 길이 바로 말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2019년도에 주셨던 온단 오직 여호와의 뜻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옛틀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새틀 그리고 이번 WRC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 그날의 이정표가 되는 기도수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속의 힘입니다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언약과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그 시간 그날 이후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리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얼만큼 충만해졌느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올 왕에게 악신이 들렸는데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연주할 때에 사올에게 있었던 악령이 악신이 떠나가는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수금 그러니까 이 수금은 하프를 얘기합니다 이 수금을 잘 연주했다 그 말입니까? 실력이나 전문성만을 본다면 다윗보다 훨씬 이 수금을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잘 타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하느냐입니다 누가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언약이 확실한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이 연주했을 때에 악신과 흑암의 건세가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시작되는 우리 후반기를 놓고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보다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략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언약길을 따라서 언약계가 가면 가는 거죠 언약계가 멈추면요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광략길을 걸어갔습니다 빌리포스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구십니까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빌리포스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우리의 마음과 신용 속에 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양만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WRC와 여러 가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영적인 힘을 얻은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생의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월이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 심지어 믿었던 첫째 아들의 배신과 반란 속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수많은 충신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날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신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그냥 며칠만 반짝 누리다가 또 원래 옛 상태로 또 원래 옛 체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019년 후반기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이 힘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중요한 영적 집중의 은혜를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아침과 밤의 시간입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이면서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실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미리 확인하고 누리는 3월의 시작의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그만큼 아침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실은 모든 것은 아침에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은 아침에 많은 시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많은 것들을 속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들이 치유기도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을 놓고 감사와 평안을 누리면서 영적 힘을 얻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밤에만 승리해도 아침과 밤 시간에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나를 살리는 내 자신을 살리는 응답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방복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제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빛 광자 회복할 복자 빛을 회복했다는 거죠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과 지옥권세 모든 재앙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왔습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 타이 원뜻이 뭡니까? 원뜻은 완수하다 빛을 청산하다 지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의 빛을 가지고 있다 평생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빛 때문에 늘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독촉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어마어마한 빛을 한 번에 다 갚아주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빛 독촉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집에 초인종이 울리면 막 신경이 곤두 쓰고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빛 독촉이라는 것은 채무 압박이 들어오면 심지어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기가 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빛을 한 방에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는요 전화벨이 울려도 초인종이 울려도 불안할 필요가 없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빛을 다 갚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받고 빠져나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거나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 엄청난 해방과 자유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전히 죄와 예틀 속에서 열두 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과 불신앙으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복음을 회복하는 오직 복음으로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 광복의 해방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